이게 거듭지 아 이게 이게 상한 계란 같고 토 토 토 한번 가냐 토 네 개 네 개 네 개 아 또 네 개 어우 우리 어우 코닥치랑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뭐야 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플리드 합니다 전역자 이희경입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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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멈춰버린 것 같은데 이 역은 어디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잠깐만 포시마엔역? 잠깐만 그러면은 사실 이 역은 어제 우리 신주쿠 갔던 데랑 다르게 여기 지금 뭔가 마법적인 그런 역인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길래 여기 여기 약간 이색적으로 꾸며져 있는데 오 아 영화 영화 그대로 옮겨놨네 혹시 이색적으로 꾸며져 있는 역 다른 게 아는 곳 있어요? 이색적인 역? 거기 있잖아요 슬램덩크 그 바다 보이는 그 역 근데 거기는 관광지이고 짱구역이 일본에 뭐 있다라고 그냥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도시마엔역에? 도시마엔역에 오는 곳은 얼마 전에 대상에서 짱구역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있는 스튜디오? 도시마엔역에 오는 곳이 있어요? 어느 순간 끊겼어요? 갑자기 시리즈가 계속 나오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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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잖아 이 친구들 이 호그와트 복장 어 야 내일 언제 되겠어? 이 형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 목도리 풀어도 되나? 아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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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거 왠지 그거 같은데? 인가리디움 레비오사 어 뭐야? 이야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선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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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텔레프터 스튜디오가 최초로 촬영 허가 풀났어 최초야? 최초야? 우리가 뭔데? 어 간다 레비오사 인가리디움 아 아 레비오사 아 아 너무 고요하고 좋다 바람도 서 월설분이 아 이 옷도 이렇게 시달리는 게 아주 이건 뭐야 포토 스팟 이야기가? 이렇게? 아 그래도 발자국이 왜 있지? 이거 아 진짜 굳기 전에 누가 와서 포토 스팟 찍었나 보다 굳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누가 왜 포토 스팟이래 다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스튜디오를 가는 건가 보다 야 이런 시계도 다 다 영화 그대로 옮겨놨네 여기 어딘가 그럼 9화 4분의 3 있어요? 거기다 글로 퇴근하기 오늘 하하하하하 근데 디테일하게 잘 꾸몄다 디테일하게 잘 꾸몄다 오 나와요? 네 이거 그거구나 이거 이벤트는요 아 이게 아예 작전하고 꾸몄구나 화장실인데 이게 모자가 아니라 원래 모자가 없잖아요 일로 내려가 볼까? 아 이게 이게 토시마인 역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해리포터 역으로 그냥 어? 아 근데 여기는 한국 분이 많이 없으려나? 사실 어제 신주쿠에는 한국 분을 많이 만나서 아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네팔 아 네팔 집에 가고 싶나요? 아니면 스튜디오에 가고 싶나요? 저는 스튜디오에 가고 싶나요 아 스튜디오에 가고 싶나요 네 저는 스튜디오에 가고 싶나요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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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타이 타이 스타블를 아 아 네 오 마이 가 다른 하우스 응? 다른 하우스? 네 네 그래서 너는 레드 아 저는 그리핀더 아 아 아 또 이렇게 심장하게 어 아 오케이 내가 사줄게요 그거 뭐지? 내가 사줄게요 어 어 어떻게 다 알아듣지? 그래서 너는 테리포터 빌런 아 빌런 나쁜 놈 나쁜 놈? 네 아 Thank you, where are you? 아, 또 입어주시네 또 But here you have like a little wand pocket, I think Yeah Yeah, a pocket 아! 아! No 아, 나 very thank you 아, 이제 소리 자유롭네 아 So if you get angry, you get angry 아 아 Why you bought the villain's clothes? Uh, because in the Harry Potter website, you can do a quiz Mm-hmm I did the quiz ten times because I wanted to be in this house Uh-oh But the quiz always told me this house I'm born to be a villain, it's okay Ah, so you're, uh, you're You're a villain You're a villain mind Oh Oh Ah Wait a minute I'll buy this one Thank you Oh, oh, I got it Oh, oh, I got it Oh, okay Hey, yeah Yeah Yep Thank you for me giving it to a villain But you're a lovely villain Thank you, you're really a hero Okay Okay 아니, 자판기, 자판기의 나라인 건 아는데 이건 뭐야? 이 딸기 테이크 마카롱 이거 한번 궁금하던데 이거 테이크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아? 나오다가 다, 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원래 팍팍팍팍 나오잖아 어? 궁금하다, 한번 해보자 이거 얼마야? 한 5,500원? 나와라, 얍! 되게 차가워 이거 아직 그 한국에는 케이크 자판기 아직 못 본 거 같거든요? 보이시? 있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여러분 보기에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죠? 안 들어가 케이크가 얼어서 아이스크림 됐어요 그래서 이 빵 부분 때문에 빵 또 와가세요 근데 이 우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는 거겠지? 판매지 않을까? 아, 잠깐만 24시간에 140원 24시간에 140엔 월? 우산은 월 단위로 쓰는 사람 있어? 내가 볼 때 그거 같아 스튜디오 나갈 때 쓰고 집에 갈 때 다시 반납하라 뭐 괜찮은데 이거 때보다 많이 반납이 안 됐네요 여기 영무원분이랑 뭐 잠깐 뭐 얘기할 수 있나? 선생님한테 오버 데어 위의 토크 스모 토크 아 아 이 토시마엔역에서 일하는 영무원분인가요? 도시마엔역에서 일하는 영무원분인가요? 도시마엔역에서 일하는 영무원분인가요? 아 이게 리뉴얼 담당자 분이시구나 그럼 여기 리뉴얼했다고 하니까 딱히 신경쓴 점이 있는지 영화 헤리포터에 출연한 호흡와드 마홍마죽 학교의 호흡숨이 도역을 이메일에 이노를 이노를 했습니다. 1일 3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랩핑뎀 헤리포터 열차를 타고 싶으면 기다렸다 타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세이브선 앱플리에 오프? 긴... 긴... 아이콘이 운행이 운행되면 이건 랩핑뎀차입니다. 엠블럼은 헤리포터 랩핑입니다. 네. 이 도시 헤마인역에 근처에 스튜디오는 유명한 것 같고 이제 또 뭐가 있는지 다른 것들이 오시마인역은 스타디오투아토쿄의 니와노유의 온천시설이 있습니다. 천연온센, 사우나, 푸르나, 오식주 등이 있습니다. 스타디오투아토쿄에서 탁산 아르기 때문에 그疲励을 이루고 싶습니다. 온천 완전 좋다. 여기 오면 1박도 하면 되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놀고 온천도 하고 근데 궁금한 게 랩핑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네. 아 비밀로 날씨 좋다.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나? 담배자판기? 신분증도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담배자판기 한국에서 본 적 있죠? 옛날에? 못 봤어. 내 나이를 얼마나 보는 거야? 내 나이는요? 잠깐만 이게 뭐 이런 걸로 신분증 뭐 보는 건가? 내가 핸드폰으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 이거를 볼까? 어? 아 담배가 아니래. 이건 담배가 아니라 차래, 차. 차라고? 아 차? 그래서 이게 타 받고가 아니라 그래서 차 받고. 이거 한번 해보죠. 별의별자판기가 다 있다. 어? 나 바로 이거 하려고 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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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되게 좋아. 무슨 향이야? 녹차 향인데 엄청 고운. 왜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어제 출구 200개 가서 여기 출구가 하나네요. 출구 하나씩은 얼마나 좋아? 날씨 너무 좋네. 아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갈 필요가 없잖아. 참. 이러라고 다시 이거 입힌 거 아니야? 그럼 저는 한 번에 저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자 민가리움 레디오스. 오? 보이지? 됐어. 갈게요. 어? 뭐야? 어? 해리포터 스튜디오 여기 주차장으로 온 거예요? 가 있어 봐. 어? 아니 근데 이거 한국이에요? 비행기 값을 안 든 거지? 오늘 여기 소카 PPL 존입니다. 아 PPL. 아 소카 존. 용장기 카쉐어링을 이용하면 떨어지는 무제한 쿠폰의 행복. 소카 플랜 인피니트. 이거 내가 데일리로 소카를 계획을 짜고 써. 근데 인피니트 무한대로 이 한 대를 추가로 계속해서 다른 차로 세컨카로 즐길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한 대는 내가 그냥 쓰고. 한 대는 세컨카를 쓰고. 두 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세컨카를 차종 변경은 아마 안 되겠지? 한 대입니다. 한 두 번 밖에 안 되겠지? 한도가 없고. 한도가 없어? 그럼 내가 되는지 한번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카 플랜 인피니트. 명절 버튼.. 이야. وہ dedans. 뭐야 왜 이렇게 커졌어? 근데 내가 두 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 1인한테 무제한 쿠폰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데일리카로 이걸 쓰고 부모님한테 여행 가서 쓰시라고 선물해서 그냥 사용, 무료로 사용하여 가능. 왜 이렇게 마이너스 장사를... 그럼 제가 어차피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대륙 일본으로? 마법처럼 떨어지는 무대한 쿠폰의 행복! 후축대 계약하면 2만 대 사용하는 쏘카 플랜 인플리트! 와, 어디야? 맞지, 일본? 온 거 맞지? 어디 갔다 왔어? 하루 겁나 기네. 와, 여러분 쏘카가 또 그런 거 한다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럼 저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서워, 이걸. 아, 여기가 입구구나. 나중에 따뜻해서 나무 구성하면 진짜 예쁘겠다. 근데 약간 가려져서 포토밖에 안 보여. 약간 1톤, 1톤 포토. 야, 이게 보여요? 이거 완전 이템인가 봐. 저기 다 입고 있어. 아니면 어쩌면 여기 진짜 학교일지도? 와, 이것도 잘 만들었다. 느낌 있게. 이게 그거잖아. 그 아저씨. 해그릇 아저씨랑 우리 주인공. 저 안경이 그거잖아요. 해리포터 시그니처 동그란 안경. 아, 저한테 잘생겼다. 한번 인터뷰 해볼까? 아, 아, 일본, 아, 제페니스. 아, 저는 한국인. 어, 한국인이에요? 네. 아, 뭐, 아, 한국인? 저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아, 아, 일본인 친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아, 저희는 네. 엔시티 마지막 유닛, 엔시티 위시라고 하는데요. 아직 데뷔를 안 해서 오늘 비슷해요. 엔시티 위시의 시온 타쿠야입니다. 가세요. 내일 SM타운에서 정식 데뷔해보내라. 아, 내일 데뷔해요? 네. 그럼 제가 모르는 게 맞죠?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다른 예능도 나간 적 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왜, 왜 우리 것 같은... 왜, 왜, 왜 우리 프로에... 제가 해리포터 좋아해요. 아, 해리포터 좋아해요? 네, 해리포터 엄청 좋아하고 저는 마법을 딱히 믿는... 저도 딱히... 아, 그럼 일본말 워낙 잘하시죠? 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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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여기 그러면 사쿠야는 네. 여기 와 본 적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 없어요. 이거 여세에 생겨서 근데 여기 요즘 생겨서 여기 하트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네. 아,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그 해리포터... 그럼 이런 사슴 이런 것도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그... 엑스펙트 파토로 나오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네. 이게 해리포터 덕후. 아, 많이 하네. 그 안에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해덕, 해덕이라 그러나? 해리포터 덕후? 어머, 애기 안개 너무 귀엽다. 이렇게만 봤을 땐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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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이름 있어요, 이름? 이름이요? 뭐 있어요? 우리가 지어주지 뭐. 디오. 디오, 디오. 디오. 디오는 우리 심현이 선생님. 디오, 아, 이리로 왔구나. 디오, 심현이 선생님이. 아, 디지털 가이드도 있구나. 근데 저기 한국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이 있나요? 현재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일본어랑 영어랑 중국어밖에 없는데 나중에 생긴대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나중에 생긴다고? 한국어로 나중에 생긴다고? 투어는 중에서 꽤 가르치길 바랍니다. 아. 기가로서 더 즐길 바랍니다. 아, 알아들었어? 네. 뭐야? 걸어다니는 공간이 많아서 짐 없이 가볍게 걸어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엄청? 아, 일본 말도 배웠어? 네. 아, 진짜로? 알아듣네.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 보기 전에 뭔가 꿀팁. 그러니까, 그곳에 다른 스티프가 있어요. 수리 멋있다. 아, 여기가 스푸 케이스와 마크가 무료로 구입할 수 있어요. 짐을 무료로 맡길 수 있어요. 아, 맡길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 어. 그렇군요. 고객님이 들어온 때 제일 처음에 있는 호텔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해주세요.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먼저 여기서 가고 아, 아, 한 주 갈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난 갈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투어 그러면? 네. 사쿠야가 굉장히 떨려하네. 사쿠야. 가볼까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가 그러면 뭐 학교 들어가는 문이야? 정문 같은 거네? 그러네. 정문이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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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범벌 더워있다. 와, 대박. 스네이크도 있다. 오, 저 무서운데요. 오, 약간 좀. 진짜 사람 같아. 오, 무섭다. 이것도 봐봐. 이게 실제 식당인가 그러면? 네. 여기서 다 같이 밥 먹고. 여기랑 여기랑 다른 그룹인 거 아니야? 어, 맞아요. 이쪽은 해리포터가 있는데 그리핀도. 수리살인이라고 해서 말포이. 말포이, 말포이. 말포이가 있는데. 어, 맞아요. 그치, 여기 약간 빌런. 여기, 여기, 여기 착한 놈. 우와, 뭔가 거대하다.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커? 이, 이, 이 분 해그리드? 해그리드. 스네이크. 아, 이분도 나쁜 사람? 네. 나쁜 사람. 이목급이 있는데 이게 눈동자가 없으니까 무섭다. 그니까요. 이분은 교장선생님? 아, 덤블도어 선생님? 덤블도어. 이분은 착한 놈? 저의 팬이에요. 아, 근데 여기 이 웅장함이 카메라에 당기려나? 그치? 뭔가 웅장한데? 뭔가 이기기 자체가 다른 느낌? 우와. 만약에 해리포터 좋아하는 팬이라면 이처럼 범찐 느낌? 사쿠야처럼. 사쿠야처럼. 진짜 예쁘다. 아니, 아니 이런 거인 줄은 몰랐지? 네. 예쁘다. 사쿠야가 진심으로 빠져서. 죄송하 graduation. 이 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니까요. shower. 그림은 움직인다? 그러네, Ja. 어? 저게 회복 São reun sharmonu gerçekball을ely 3 irgend 1 impeachment. 갑자기야. 오오오오오. føhaboah. 어이워. 어이효보다? 아 이 Rain isoshi. uled handker. 오. 오와 진짜네? про зас라. 여길 올라갔다. 이거 영화才出 나오잖아. 네, 네, 네. 이게 많이 움직여. 가끔 길도 잃어버리고 아 이게 계속 순위로 바뀌어서 길도 잃어버린다고? 계단 길에 두 개 만들었으면 될 거에요 그치? 그냥 하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디지털 액체 같은데 이게 지금 바뀌고 움직이는데 이것도 취하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 한번 가보자 아 이건가 보다 아 여기서 찍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따 왔어 드림 먼저 찍을래? 드림 먼저 찍어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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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요? 어 된 거야? 찾아야 되는데 아 저기 있다 어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 사진 찍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 동영상인데 포스트하니까 우와 신기하다 이거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내가 어 우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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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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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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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백라스 백라스 카페인데 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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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숙사마다 이게 밥이 다 다른 거구나 기숙사마다 그렇지 그렇지 밥마다 네 맛을 봐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그럼 하나씩 맛을 다 봐보자 오 언제 오고 알아 좋아요 저는 이거 먹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면 이렇게 부엉이 케이크 네 개랑 이거 하나를 그리핀드 오르 아 이거 4つ 또 홈의 케이크 네 케이크 맛있다 네 네 으쌰 아 근데 안전하게 끝났다 아 진짜 먹는 거죠? 어? 어 진짜 먹는 거예요 뭐? 이거 끝나고 또 춤추러 가야 돼서 진짜? 리허설 오늘? 네 그래서 많이 부하해 근데 이미 팬분들이 엄청 많지 않아? 사실 프리데비 노래가 하나 나왔어 어? 나왔어? 그래서 조금 생기고 있었어 아 이미 뭐 HD 나오면 뭐 2등 격 됐잖아 뭐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왜 어 배고팠지? 네 진짜 맛있겠다 하하 근데 이거 약간 기숙사별로 이건 어떤 건지 인기가 나 알아? 아마 이게 쓰리자링 건데 어 쓰리자링 그 동물이 뱀이라서 아마 이 소세지가 아 나 사실 처음에 보고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 뭐야? 영어 가 있네? 이게 아마 여기 키스사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크리즈 같던 거 같아요. 아 얘네 키스사가 이거는 그리핀도르는? 사자가 있는데? 뽀뽀뽀뽀뽀뽀 원래 실제로 이렇게 먹었나? 영화에서? 먹어보자, 뭐하고 더 먹을래? 그럼 갑자기 편하게 먹자. 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어? 사쿠아.. 치즈볼! 사쿠아 좋아하는 치즈볼인가? 어? 지저볼 좋아해? 먹어봐 지저볼 할 때 목소리 제일 컸다 야 그래 이 나이 때 먹는 게 행복인데 이거를 아니 요거 부엉이 이거 한번 먹어보자 우리 이야 이 새가 편지를 들고 그 학생들한테 이게 편지인가 보다 카코야가 빵 진짜 좋아 카코야가 먹어봐봐 어떠한지 별눔에 별루다라고 해도 돼 카코야 뭔가 부드러워 보인다 오이지 오이지 오마이 오마이 바나나들 바나나 딸기 한번 먹어볼게요 잘 봐 맛변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음 오이지 이러면 너가 나갈 땐 없어 아 아 내가 지금 치우면 생각해야 돼 아 치우면 치고 치고 버리는 거야 아 와 아 나 방금 치아가 없어서 먹겠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사극적인 말과 함께 이야 과일이 진짜 신선하다 으음 이렇게 해줘야 한이 더 먹고 싶지 네 한번 해봐봐 사쿠야가 한 번 예능 리액션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 농담 아니라 시온이가 저녁 잘 다 봤대 다 봤대 국밥 많이 드셨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뭔가 애들이랑 같이 그런데 국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시온이는 고향이 어딘데? 전라남도 먹고 그런데 그럼 사투리 안 쓰네? 가끔씩 가끔 써? 하나 있겠어? 그런데 언제 사투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버터뷰어 알지? 네 버터뷰어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 먹어봤어요 먹어봤... 술이 아니라서 먹을 생명으로 아니요, 술이었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그거 술이야 가보자 아니, 술이었어 버터뷰어 그러면은 팝콘 세트 하나랑 비어 두개 하자 네 근데 잠깐만, 이거 한번 물어봐줘 미성년자인데 먹어도 되냐고 미성년자인데 먹어도 되냐고 미성년자에서飲める 오사케です 아, 비루, 논알코올? 아, 비루, 논알코올? 하이, 논알코올 하이, 논알코올? 하이, 논알코올? 비루, 비루, 알코올? 비루, 비루, 알코올? 무슨 맛이지? 요거 아까... 나는 사실 지금까지 알코올 들어가고 온 줄 알았어 맥주랑 맛이 비슷 이렇게... 오사케 오사케 감사합니다 나의 버터 비일이 그랬어요 지금 놈이 계속 끝났으면 저기에, 그래서 이 컵을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있는 거 오래 넣어가라고? 아... 우와! 왜왜? 냄새가 보통... 어떤 냄새가... 어긋듯이 진심이야. 간파이! 맥주인데? 아니에요. 귀여워. 사쿠야 인기 왔겠다. 너무 귀엽다. 엄청 진한 버터. 어, 그거 다 썼어? 카라멜. 카라멜 맛인 거. 아... 무슨 느낌이 간다. 카라멜한 버터? 아, 내 거 맥주 같아 진짜. 아니, 그 맛. 이게 진짜 무슨 맛이지? 이게 맥주 맛인가? 아, 어디에... 조금만 먹으면 그게 맥주 맛이네. 이거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해봐, 해봐, 해봐. 거짓말... 왜냐? 진짜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할까? 너 도라이지? 너도 지금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먹는다라는 거야? 쇼아 페이어 граф 아쿠아멘테 아 지팡이로 해야지 지팡이 안쓰니까 안되잖아 아쿠아멘테 사쿠야 아쿠아멘테 사쿠야 너 도라이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3백드라이브 여기가 헤이버터 사는 집인데요 헤이버터 이모집 이모집 들어갈 수 있어요? 사쿠야 먼저 한번 아니 거기 아니지 않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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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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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오 뭐야? 왜왜왜왜 뭐야? 이게 진짜 영화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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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디테일이 편지도 하나하나 납식줄에다가 구현해낸거 봐 근데 다른 이거는 이제 이목구비만 있고 눈동자 없잖아 네 봤어? 진짜 똑같아 오 뭐야 그게 완전 똑같아 그런데 피부색도 칠해져 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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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여기가 헤이버터 차는데 아 헤이버터 헤이버터 아이고 이거 감전될 뻔했네 이거 병합기잖아 이렇게 위험하네요 얘 감전되기 직전까지 살았는데 와 차쿠네는 이런 데서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어? 형은 이런 데 좋아해요 너 도라이지 근데 제가 헤이버터 다시 봐야겠다 그렇죠 와 어? 진짜 기차야 이거? 여기가 무슨 역이었는지 기억나? 길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 킹스 크로스 액기 액기 킹스 크로스 액기 킹스 크로스 액기 호그와트 캐슬 와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진짜 기차인가? 진짜 이거 현실 구현을 엄청 잘했다 신나봐 여기 혼자 닦고 왔어 어? 여기 혼자 닦고 왔어 좀 오래 걸렸어요 배 타고 와 이거?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라? 오 와 오 오 오 9와 3분의 3 9와 3분의 3 승강장 이게 9와 10 사이에 있는 거 맞지? 네 9와 3분의 3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오 그럴 수 있니? 오 오 오 오 오 대박이다 이렇게 3개 사진 찍으니까 네 3개 만들었구나 와 근데 이거 야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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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오 오 오 아 해리포터랑 론 아 와 장면이구나 네 근데 이거 이거 밖에 그림 때문에 진짜 가는 거 같아 그러네 지금 땅도 울려 그니까 땅도 흔들려 땅도 울려 땅도 흔들려 땅 울리는 게 대박이다 사운드에 맞게 이게 두둑 두둑 이게 그대로 발이 전해줘 아 여기 그거잖아 빌런들 네 얘 되게 나쁜 애 아니야? 네 말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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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 칸마다 시리즈별로 있는 거래 아 시리즈별로 있는 거구나 영화에서 보던 거 생각난다 아 이게 아마 이게 영화 다시 봐야 될 거 같아 아 저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아마 보고 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고 오면 한번 복습하고 이 세계관에 흠뻑 빠져 취해서 볼 수 있을 거 같고 오 오 오 여기도 여기도 있네 리멘터 리멘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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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백도 받아놓은 한 번. 야, 이게 뭐야? 여기는 분위기가 진짜 아예 다르네. 사토야, 여기 뭔지 알아? 여기가 마법구? 아, 마법 하는데 마법뿌? 네. 마법뿌. 빰! 아! 빰! 이거 여기? 네. 이게 여기구나.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러니까요. 우와. 그 내가 생각한 잘 만들었다의 기준을 넘어선 디테일의 잘 만듦. 우와, 퀄리티가 진짜 다르다. 우와, 진짜. 오, 뭐야?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최근에 갔던 스페인이랑 비슷한데? 아, 여기가? 네. 약간 유럽 느낌? 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우와. 저기 지팡이랑 다 쌓여있다. 아, 지팡이 만드는 곳? 진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만들었네? 고마워. 오, 아이스크림. 오, 뭔가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아? 네, 밝아졌어요. 딱! 아, 낮과 밤! 오! 미쳤네, 디테일, 진짜. 우와, 감동 막 주네, 여기. 우와. 우와. 이런 거 있었나? 우와. 이게 다들 오래돼서 야묻까묻한데, 이게. 레전드다. 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레전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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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포터 팬분들은 여기 약간. 여기 진짜 완전. 와, 무조건 와야 되는 성지 같은데. 그러니까. 와, 이런 거 있었나? 꿈에도 몰랐네. 와. 와, 크다. 굿 투자하고 이렇게 만들 일이야? 하하하. 저 책 보였다. 책 날아다니는 거? 우와, 책 퀄리티 많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상술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대로 만들었네. 우와. 지팡이가 이렇게 많아? 우와. 어? 아, 캐릭터별로 지팡이가 다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왜? 앉아봐요. 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지팡이를 잡으면 주인 얼굴이 나타나요. 내게, 내게 이거, 이거네 이거. 내게 해리포터. 볼드모트. 이게 쉬운 거 하나. 이것도 파는 거야, 설마? 진짜요? 40만 원. 진짜 빨라, 얘. 파는 거야. 파는 건가 봐. 된다. 와, 이거 그거잖아. 호딱지마 젤리. 호딱지마 젤리. 근데 실제로 호딱지마는 안 와? 네. 아, 나? 이것도 파는 건가? 이거 뭐지? 이거 파는 건가? 이것도 파는 건가? 파는 거야? 왜, 진짜요? 아, 여기서 들고 다니나 보다. 와, 이거 괜찮은데. 진짜 콘셉트. 근데 이거 얼마냐? 아, 이거 써 있다. 작은 거는, 작은 거는 8만 원. 에이? 우와. 사줄까? 진짜요? 그래. 안 해. 아, 참여서 이렇게 집네. 목 담만 해. 시윤이는? 저요? 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아, 난 네 입에서 빚져서도 안 넣으기를. 한 번 간 줄 얘기했는데 초콜릿이라니. 초콜릿이라니. 자쿠야.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더 사봤어. 각, 각교별에서 이제 손수건인데 여섯 개 샀어, 여섯 개. 감사합니다. 오늘 멤버들 다 만나면 하나씩 날아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뭔지 알아? 코딱지랑 토만 막. 맞아, 맞아. 코딱지 젤리. 진짜,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세 개를 고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하면 되지. 응,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이게 상한 계란 같고? 네. 토, 토. 이게 코딱지. 아.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두 개씩 다 모아놨고 가위바위보 해서 꼴찌 갈 때 하나를 무조건 모아야 돼. 네. 가위바위보. 이 정도야?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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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만 아니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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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야, 야. 어, 뭐야? 야, 야, 야. 토 한번 가자, 토.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아, 또 네 개. 아, 우리. 코딱지랑 다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 뭐, 뭐. 여기, 여기. 네, 저녁자 오늘은 토시마엔 액기에 왔는데요. 뭔가 토시마엔의 역보다는 사실은 거기 근처의 스튜디오. 버노브로스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온 게 뭔가 더 값지지 않았나. 어제 신주쿠의 그런 전쟁 같은 백만대군이 있다면 여기는 뭔가 오늘 잔잔함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해리포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여행 왔다면 또 해리포터 팬이라면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토시마엔 액기로 와서 스튜디오로 오면 된다. 예약은 콜룩으로 하면 된답니다. 근데 오늘 NCT WISH에 시온이하고 사쿠나가 함께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온이 어땠어요? 약간 이런 촬영 자체가 거의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떨렸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우리 사쿠나는요? 저도 첫 예능이라서 좀 긴장됐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예능 오면 많이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디를 역으로 갈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시마엔의 이희경 그리고 NCT WISH의 시온. NCT WISH의 사쿠야. 그렇습니다. 빠이빠이빠이. 아피베이 돌아왔다 비가. 백조자 연장 박수현. 주제는 떡볶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보다 마봉님 할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떡볶이에 김밥, 튀김, 순배, 김치전. 다 들어간 떡볶이 아니에요? 떡볶이랑 김치전이랑 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우 ㅅ. 못됐다 이거. 웃잖아. 순메뉴입니다. 장원도 이제 막국수 위에다가 떡볶이를 소스를 부어줘요. 막국수 위에다가. 진짜? 진짜?